8일에 보도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전화가 일본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쿄도 오타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한 소방대원은 가키아시의 딸 노아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노아의 사망 원인은 고도탈수증과 굶주림이었습니다. 사망 당시 노아는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으나 극단적으로 야이였고 하반신이 짓무른 상태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체중은 동년배 평균보다 3kg나 적었으며 위에는 음식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엄마인 가키아시는 전남편과 결혼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으며 약 3년 전부터 도쿄의 아파트로 이사해 음식점에서 일하며 노아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 측은 수사에 임했고 가키아시가 교재 중인 남성을 만나기 위해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한 채로 8일간 가고시마에 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키아시는 보호책임자 유기치사 혐의로 7일에 체포되었습니다. 가키아시는 딸을 방치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올해 5월에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딸을 내버려 두고 여행했었다고 수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가키아시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행동 자체는 인정했으나 죽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혼자 둬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키아시는 자기의 책임을 덜기 위해 은폐를 시도한 정황 또한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키아시는 구급대원을 불러 딸을 이송하기 전 딸의 기저귀를 새것으로 바꿔 착용시키고 진무른 피부에 연고를 바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제한 남성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진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책임감 없는 행동이 전세계적으로 무리를 빚어내고 있으며 각국 시민들과 네티즌들이 이 사건에 붕괴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이혼호 PD였습니다. KBC 뉴스 이혼호 PD입니다.